자 오늘 플레이 해볼 개체는 돔 입니다 얼굴 자세히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돌려 버리고 싶게 생겼죠 어쨌든 개간지 에요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 도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무기가 3개 밖에 없어요 칼하고 어 바주카 포하고 섬광 섬광 상대 레이저를 흐리는 거고 이 바주카 포는 데미지는 좋은데 문제가 이게 제 개체가 지금 보시면 하늘 떠서 계속 움직여 이렇게 둥실둥실 둥실둥실 떠다녀요 좀 맞추기 어렵고 아 요 개체는 이 레이저 검으로 승부를 봐야 되요 이렇게 2단 배기 제가 2단 배기를 깨우쳤거든요 케크라고 2단 배기 어떻게 하느냐 어 이게 앞쪽 방향하고 뒤쪽 방향 배기가 있고 가로 배기가 있는데 세로 배기하고 가로 배기 하면은 2단으로 나가요 물론 가로 배기 하고 세로 배기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도 되고요 벤 후에 이렇게 태클로 이렇게 넉다운 시켜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 배기 요걸 이용해서 제가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르기도 있어요 아 간지 쩔죠 자 출전해 볼게요 와 아군들 개체 보세요 막 건담의 드다 구프 건탱크 역시 이게 400코스트 지금 전장이다 보니까 비싼 개체가 많죠 제꺼는 돔은 이거 300코스트라 살짝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최선을 다 해 볼게요 돔도 처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봅시다 요 맵은 살짝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군데군데 저 건물 위에 옥상에서 스나이퍼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짱 밖에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죠 얘 또 올라가려고 그런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거점 제압이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올라갑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놈 있다 한놈 보인다 보인다 여기도 있고요 제 위치가 괜찮아요 여기서 스나이핑 질 하다가 다 쓰면은 내려가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내려왔어요 아 안 맞았다 어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맞았어요 스나이핑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한발 남아서 한발 이거 쏘면은 이제 칼들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쪽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올 거예요 요기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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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야 자 이담배기 가자 이담배기 가자 아 죽었었어 이담배기 어 야 피했고요 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제가 못 잡은 게 아쉽네요 킬 달러로서 이건 조금 수치예요 킬 달러를 뺏기다니요 아 안 맞았다 야 여기 뭐 갇혔어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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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놈 돌았죠 저하고 이거 지금 전면전을 어어 두 놈 두 놈 세 놈 세 놈 야 성광타 성광타 뿌려 성광타 왜 안 나가 아 저 위에 하늘 피해 오 피했어요 아 야군들 다 어디있어 왜 내가 이렇게 아 위에 하늘에 건탱크 좋아요 자 건탱크 자 맞혔다 이건 무조건 맞 와 귀에 안 맞는다고 저기 적군밖에 없는데 여기 숨 사방에다 접근인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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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봐라 이 자식아 자 이담배기 가자 이담배기 가자 자 이담배기 다 맞았어요 상대에 아 이거 내렸나 아 이런 아 자 혓성디 했죠 바보같은 놈 혓성디 했어요 윌루와 헛성디를 해 내 앞에서 이담배기 가자 아 맞았어요 아 근데 죽진않았다 이놈 자 또 맞았어요 윌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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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잡았죠 아 괜찮아요 그래도 1대1 대결은 이겼어요 자 이기고 죽었으면은 진게 아니죠 정신 승리 또 필요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제가 저 하늘에서 스나이핑하는 그 자쿠 탱크한테 죽었어요 역시 이 맵은 저 스나이핑이 짜증나요 아 이쪽에 한 놈 있다 설마 또 하늘에 있는거 아니겠지 여기 한 놈 봤는데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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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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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자 이담배기 가자 여기다 이놈아 와 피했어요 피했어요 주제 피할 줄도 알아 자 또 맞았죠 이담배기 가자 이담배기 가자 이담배기 가자 자 그렇게 배면 너 손해야 그렇게 배면 나는 무적돼서 일어나지 어이 뭐야 나는 무적돼서 일어나지 바보야 그렇게 배면은 어이 어 썬딜 안되고 받았어요 자 이담배기 아 상대도 무적 넘어트리는거 안좋다니까 이 바뽀같은 놈 자 자꾸 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넘어트리서 뒤를 잡아봐야 소연이 없어요 이 바뽀같은 놈아 자 끌어뜨렸구요 이담배기 가자 아 얘 사끄나를 넘어트리네 넘어트리는게 의미가 없다고 몇번을 말하는데도 계속 넘어트리고 어딜 도망가 어 내린다 이거 바보같은 와 이거 이거 얘 질거같으니까 도망갔어요 지금 그 파일럿이 도망갔죠 자 여기서 또 정신 승리하면 되요 제가 이긴거에요 상대가 넘어트리는게 좋은지 아는데 어 이게 넘어지고 나면은 제가 무적이 되기 때문에 넘어트리는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저는 지금 딸피 상황인데 수리하지 않을게요 저번에 한번 수리해보니까 효율이 뭐 그렇게 좋은거 같지 않나 어 이거 뭐야 뭐야 하늘 아 스나이퍼다 아닌가 적군 폭격 폭격인가 적의 지원폭격이네요 지원폭격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데 저게 뭐를 점령하면 나오는거 같아요 저런거까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초보라 자 탱크 또 하늘로 올라갔는데 쟤 또 스나이퍼 하려고 그러죠 상대의 스나이퍼도 있는데 우리도 스나이퍼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서로 스나이핑 하는거고 저는 그 와중에서 2등만 보면 되요 여기 지금 한놈 있어요 여기 한놈 있는데 이단백이 가자 가자 무적 시간 이용해서 이단백이 가면 되요 자 무적 시간 이용해서 가면 아 야야야 무적 시간 자 이단백이 가자 빠지고요 빠지고요 성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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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자 전 전전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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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뒤에 수도 많다 뒤에도 많다 뒤에 뒤에 얘들아 뒤에 아 이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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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애들 우리 편 다 어딨어 와 우리 편 다 어딨어 적금만 많아요 여기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아까 안 맞을 건데 자, 넌 지졌어요. 못 도망가요. 태클을 하신다. 태클을 하신다. 태클을 하셨다. 태클을 하셨다. 이 담배기 한번 맛을 봐야 정신 차리죠. 태클을 했어. 아, 그게 안 맛있어요? 이야, 이 담배기 한번 아래로 가르기. 아, 또 내렸다, 내렸다, 내렸다. 파일럿 내렸다. 아, 이거 파일럿 내리는데 이게 좀 잘하는 맵에 오니까 애들이 파일럿이 다 내려요, 죽기 전에. 사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. 파일럿 내리는 건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해요. 어딜 도망가. 어딜, 어딜 도망가. 잡았어요, 완전히 갈랐어요. 와, 이 불리한 상황에서 제가 또 갈라버렸죠. 이겼다. 와, 도움 괜찮네요. 와, 이거 스코어 보세요. 이거 뭐. 스코어 또 압도적이죠. זה 참석이었어요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